자 오늘 드디어 드디어 그 왕을 잡으러 갑니다 드디어 걱정되네 해보도록 할까요 화이팅! 들어가자마자 바로 싸우니까 광대부터 잡고 갈까? 아직 광대 못 잡았는데 이거 말고 무기를 그거 어딨냐 이걸 들고 싸워보자 광대녀석부터 해치우고 가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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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라고 호오오오 어헉 어허 으악 아악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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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손불기지 항상 아! 아야야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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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처음은 손불기 아까말했지? 처음은 손불기 처음은 손불기 멍냈로 내려줄게요 어허 흔소리야 어? 어이 중간으로는 못 지나가나? 어 어어 어허 그래? 하지마 이렇게 싸워서 아 이렇게 싸워서 무슨 의미가 있냐 아야야야 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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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뀌어있어 오마이갓 아 아우 눌렀는데 너무 늦었다 아우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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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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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벌써 벌써 다 쐈어 아우씨 벌써 다 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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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칼 칼 칼 칼 갈아야돼 칼 갈아야돼 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오 큰일났네 안 돼 이거 죽어 아아아아아아 이 정도 피로는 살 수 없어 다 막아야 된다고 물약을 너무 빨리 사용했어 너무 빨리 많이 썼어 젠장 쟤 바로 터지는게 왜 그런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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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까지 닿는 무기 있으면 좋겠다 오! 아! 일어나 일어나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오 쒸 오우 오! 오! 오 아 우 쯧쯧쯧쯧 뭐 돼지가? 아? 진짜 베이지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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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을 내버렸다 피 때문에 아 욕심을 냈어 욕심 몹쓸 욕심 진짜 어 여긴 쇼컷인 것 같은데 아 딱 보니까 이거 그 왕 깨고나선가보다 아 욕심 그놈의 욕심 아 대충 막았어도 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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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 진짜 아깝다 어제보단 나아요 난 어제보다 내가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 지금 가까이 붙으면 안되네 내가 저걸 못맞겠어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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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 아 아 아 아 아 맞춰둘 눌러도 타이밍이 왜 이모양이지? 아아악!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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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그만쓰고 아 아씨 아 이거 타이밍이 아니 이걸 타이밍이 아 없네? 다 썼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저 칼 좀 갈고요 아 미치겠네 반대새끼 어질어질하다 방대새끼 한 반피 아까 진짜 욕심내지 말걸 깰 수 있었는데 맞기만 해도 이길 수 있어 이 욕심 좀만 접어주자 얼굴도 맘에 안들어 저 웃고있는 미소 아 뭐야 돌아오는 것도 맞는거였어? 아이씨 아우 아우 아 뭐야 이게 안들어갔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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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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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좀 써라 어우 그만좀 잠시만 잠깐만요 잠시만요 칼등 칼등 갈구요 칼선 ứng 일곱 일손 아 음 오 오 메 инд Po 오 uckles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길 이길은 좀 별로예요 일로 나오세요 이길은 좀 에바예요 아 아 아 아 아까있네 아 아 아 이게 아씨 아씨 이거 어쩌지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기다려주실래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근데 지금 가드만 해도 죽는건데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어떡하지 자 잠깐만 아 잠깐만 머리좀 생각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어 아이템중에 아 여기 소량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딴것도 없어가지고 있었나 없지 없지 먹을 수 있는 포션같은거 없어 아 팔콘 에너지 채우는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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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뭐지 아이템 뭐더라 이거 아 지금 장비차기가 아 없나요? 없었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어떡하냐 잘 못 막아도 큰일인데 아 그냥 죽어야지 못해 아 그냥 죽어야지 못해 아 에 정지가 안돼요 발걸음 소리 들리잖아요 장비를 봐도 그게 돼요 아니 아니 한 대씩 때리고 튈 수가 있으려나 아까 제가 저런거 쓰는 것만 아니면 때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고무 야 그 주먹 고무고무 좀 써봐 고무고무 좀 써봐 아 아 이거 거리가 안되겠다 아이씨 거리가 안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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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하면 물약 생기는데 잠시만 침착해 침착해 할 수 있어 침착해 침착하게 보자 이제 다섯 돌고 아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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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거면 팔굼 미리 쓰지 말자 쟤 그냥 불러와 한번만 쓰자 한번만 불러올 때나 쓰자 어서와 넌 나랑 여기서 싸우자 아 너무 아깝다 깰거 같은데 안깨지 근데 쟤 뭐 주지? 솔직히 광대모자 주면 좀 쓸만한데 포스튬이라도 아이고 아이고 아 이런 아이고 아이고 아 잠깐만 시작부터 너무 많이 맞았다 어어 아 아니 막는데 아씨 분명히 다 막았네 어우씨 아 왜 이쪽으로 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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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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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아니 이럴씨 그만써 쏘우! 와 진짜 이 패턴 너무한거 아니냐고 기다려봐 잠깐만요 칼 좀 갈게요 선생님 일로 오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이게 맞는다고? 이게 맞는다고? 됐다 아 됐다 어 코치 나오네 이 친구 잡을만 하네 코치 주는 거면 아니 코치 주는 놈이면 잡을만 했네 오케이 굿 돈도 많아졌다 일단 업글 한 번 하고 잡으러 가죠 아 빡셌다 뭔가 묘하게 안 잡아주더니 아 누나 나왔어 어? 변하고 있다고? 어? 뭔 소리였지? 아 이제부터 거짓말을 해야 돼 짧은 시간 동안 거짓말을 판단해야 돼 거짓말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아 아 아 아 도대체 이 무거움은 지구력 좀만 더 올리고 2개 올릴 수 있으니까 음 음 음 내가 봤을 때 무게 나중에 올려도 될 거 같아 공격력보단 방어도를 올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체력을 더 올려야 되나? 일단 이렇게 올리죠 누구보다 지구력이 제일 중요한 도망도 잘 쳐야 돼 지구력이 높으면은 도망도 잘 칠 수 있고 기술? 아 오케이 오케이 기술 치나 아 근데 저게 2개가 뭔가 다른 거에 비해서 물론 올리는 거 좋은데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흘리지가 않으니까 회복 강화는 했으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회피동작 와 누구보다 필요했다 진짜 나 이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번에 진짜 이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아 자 내부도 최대시 무기 공격력 강화 방전 상태에서 무기 공격력 강화 기습그로기 공격 강화 쓰읍 아 기습 생존적인 게 제일 좋은데 차질 공격 페이블 아츠 피해 와나 속성 저항 강화 적 제거 시 리전 충전 적 제거 시 리전 충전 적 제거 시 리전 충전도 괜찮은 게 아 이건 보스에서는 근데 별로 필요가 없지만 아 보스에서 별로 필요가 없긴 하다 차질 퍼펙트 가드 페이블 충전 강화 무기 내구도 회복 속도 증가 뭐 가져올까 에이탈어택 페이블 아츠 음 음 사지 공격 시이기 때문에 어 전력질주 스태미나 소모 감소 있다 알리기잖아 이거 기습 공격 시 무기 내구도 방전 상태 스태미나 전력질주 괜찮은데 고망을 워낙 잘 치니까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생각해보면 고망을 잘 쳐야 되나 아 모르겠네 아 어려워 뭘 올리는 게 좋을까 회피 중 피해와나 이것도 괜찮은데 고민이 많다 음 음 행정기열 찾아보자 아 이걸로 하자 전 이게 제일 그나마 저한테는 필요해 보입니다 전력질주 스태미나도 많이 올 전 지금 거의 뭐 스태미너의 몰빵 수준이라 아 너무 깨끗하잖아 너무 깨끗하잖아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고 있나봐 너무 깨끗하잖아 큰일났네 변하고 있다는데 이 정도면은 변화가 없는 거 아니야 엄청 길어지나 엄청 길어지나? 진짜 코를 잘라서 검을 만들 수 있다고? 징그러워 가자 그 녀석을 잡으러 가자 그 녀석을 잡으러 가자 이걸로 싸워볼게요 우리의 집사가 날 맞이하러 와주다니 어 여긴 아니야? 여기는 그건가보네 아우 잠깐만 온게 뭐야? 어 언니 데미지 미쳤어 누가 조종하는거야? 아 아 아 역시 이런 잡몹들은 빠른게 좋지 나와라 나의 나의 칼 나의 칼 한지로도 울고 갈 아 저 위에 거미있어 오오 아니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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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의 칼 강화를 얼마나 해야되네 아 거미 근처에 있으면 아 좀 밖으로 끌고나오는게 좋겠네 이게 끝까지 하면 아 중등구나 아 아니 강화를 강화를 더 해야 된다고? 이것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이것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아 아 차이가 많이 심하네 그러네 차이가 엄청 심하네 끌고나와야되겠는데 아 좀 뛰어와라 이거 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안전하게 주방 때리는거야?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많이 안주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양쪽에 한 3마리씩 있는건가 빨리와 세방기 때리기도 하고 이 밑엔 뭐 없나? 상대하고싶지않은 거미닌갠이 왜이렇게 많아 얘네 중간버스급은 아닌가보네 많은거 보니까 아닌가? 쟤네가 다 중간버스인가? 쪼리긴한데 센 쪼린거잖아 뭐 없구나 길이 이쪽엔 쟤 잡으면 뭐 주려나? 궁금하긴 한데 그럼 이쪽 말고 저쪽으로 가자 저쪽에 길이 있는거 같으니까 여긴 길 없어보여 길은 저쪽이다 아래인 어 저 위에 길 아래길 먼저가 똑같은 녀석인거 같으니까 얘를 죽이자 징그러워 다림하는거 극협인데 다림하는거 극협인데 다림하는거 극협인데 아 뭐야 아 쫄묵들 나와 여기까지 안나올거 같은데 난 쟤들 상대할 자신이 없는데 별로 안멀잖아 쟤마저 나오면 안되는데 왜 쟤만 나오나? 여기들 끌고 다 나오는데? 얼마나 들어가나 보자 오오 아 아니야 너 아니야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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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네들 와라 오 오 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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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아 아 미묘한 차이 미묘한 차이 더 가까이 미묘한 차이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아 난 진짜 가까이 아 아 어 정말 쉽지 않네 저 조그만애들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 설마 저 거미도 붕괴 뜨나? 똑같겠지? 오우씨 오 미친 저게 공격일까? 어 어 저게 공격이야? 어 어 어 생각보다 때리는 건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어 쓴다 쓴다 으아 으아 웃다 으아 실패 아 성전 pi 이걸 그냥 공격 공격 짧은 공격은 바로 막아야 되는데 저 범위 되게 길다 아 됐다 생각보다 싸울만 한데?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어어 오 깜짝 놀랄 놀랬잖아 길이 이쪽인가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옆에서 튀어나오려나 여기 뭐지 오 오 싫어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이거 안켜져있지 그렇지 켜져있어야지 나비를 만날 수 있는데 오 불이 왔다갔다 오리네 어 뭐야 앞에 뭐 있었구나 어 어 아밀렛 찾았다 기술 증가? 음 기술 4 증가? 이거 끼면 좀 나으려나? 아 왠지 무기 바꾸면 엄청 무거움 뜨면 어떡하지? 조금 무거움 없지 않다 이걸로 하자 이쪽이구나 저건 또 뭐야 아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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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잠시만요 어 놀래라 아씨 오 저게 뭐야 쟤가 중간이구나 거미보다 쎄거 같은데 거미보다 쎄거 같은데 아 걔랑 똑같네 등에 이쪽으로 달고 있는데 오 미친 개쎄 오 오 오 오 나와 나와 껴어 야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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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두 번은 쪼금 선생님 두 번은 쪼금 아 아 다시 망했다 아 세 번은 쪼금 아 아이 미친다 와 진짜 솔직히 세 번 연속은 좀 오버 아니냐?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아니 아 돈을 얻... 돈 얻어야지 이거 중간중간 돈을 얻어줘야지 돈을 얻어줘야지 저거 아 풀타임 돌려야지 저거 아깝게 풀타임 돌려야지 풀타임 돌려야지 진짜 너무했다 솔직히 좀 너무했다 솔직히 좀 너무했다 아 이쪽인가 아냐 또 반대쪽으로 왔네 요쪽이죠? 돈 돈 주세요 오케이 됐어 시간날때마다 와가지고 죽었으니 어차피 들리는 김에 하면서 들려가지고 하나씩 먹고 아 이제 요거 기본무기에 돈 쓰는건 좀 아까운 것 같고 아 아 무기를 좀 그걸 해야되는데 음 고정시켜야되는데 전기빴다 나중에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호호 뭘 올리는게 좋으려나 이거요? 이거 이거? 호일? 삼지차? 아 나 이거 너무 공격력 공격이 너무 느려서 불편하던데 하 공격이 너무 느려 다른거에 비해서 너무 느려 제가 쓸 수 있는 한 끼는 딱 그것까지인 것 같아요 그 대검은 절대 못쓰고 대검 칼날 대검 종류의 칼날이면 모를까 이것처럼 손잡이는 손잡이는 방 방망이 이상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아 돈이 없네 아 돈을 좋아해 아 돈이 없었구나 아하 아하 보스방에 들어가기 전에 박자 아하 그러네 돈이 없었네 아냐 지금 갖고 있는 걸로도 깰 수 있어요 분명히 아 하 할 수 있을거야 아 저 곰이 다시 뚫고 가야되잖아 밑에는 못내려가는건가 아 아 이래야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서 다시 또 죽여야돼 귀엽다 너네들 양갈래머리 꼬리꼬 이것보다 얘는 얘가 좀 더 쎄까 얘네들도 로보트잖아요 이거 데미지 좀 잘 들어가려나? 아직 강화를 안하긴 했지만 써봐야겠는데 하나 더 있잖아 이리와 어서와 빨리 너네도 로보트 잖니? 전기공격은 잘 통하겠지? 아 자세히 보니까 약간 좀 기괴하기도 한게 아 이게 더 쎄다 이게 더 쎄네 좀 기괴하기도 한게 좀 기괴하기도 한게 빡빡이의 양갈래야? 얘네 좀 별로인게 빡빡이 양갈래여가지고 흠 이거 무슨 캐릭터 있지않나요? 대머리에 양갈래에다가 약간 메이드복 입은 뭐 그런 캐릭터 있지않나? 뭐 그런 캐릭터 있지않나? 어디 걸렸나? 꼬마 애기들은 나오게 해주면 안돼? 아 그렇지 애기들은 나오게 해주라 그치 내가 말하는거 뭔지 알죠? 수염 되게 덥수록한 아저씨인데 외국사람인데 어디서 본거 같애 외국사람인데 수염이 이렇게 많고 약간 좀 양갈래한 머리는 좀 비어있는데 양갈래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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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는 이거 때려도 괜찮네 아씨 뭔소린가 했네 뭐 넌 그 거리에서 싸워야되는데 여기까지 나오는건 곤란해 아 여기까지 나오는거 곤란해 너 너 니자리로 돌아가 어 뭐야 여기서 싸울 수 있으면 게이득이네 왜냐하면 자아가 충돌하는 곳이거든 이런데서 싸울 때가 돌아가야 한다는 자아와 함께 공격을 좀 덜하는 어 뭐야 너 공격을 안하잖아 아 근데 니가 나오면 안되는데 아 니가 나오면 안되는데 아 이런 미친 빡빡이 새끼 아 아 이게 대머리를 뭐라 하는게 아니라 저 로봇이 마음에 안들어서 한 말입니다 배머리니까요 아니 배머리는 맞잖아 너네들 상대하기 싫다 진짜 너네들 상대하기 싫다 진짜 내볼거면 좀 빨리 우려 제발 죽어라 어린 녀석들 나 아까 그 코수염에 치마 달린 아저씨랑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 아저씨랑 싸워야 된다고 그냥 캐릭터 디자인을 그렇게 하고 싶었나봐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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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 이쪽 계단만 살짝 가도 저 오른쪽에들 나오거든요 아 내 애기들이 와버리네 번기로 죽어라 이것들아 번기로 죽어라 이것들아 둘 다 그쪽 방향으로 가버리면 둘 다 그쪽 방향으로 가버리면 일단 저 친구 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거기 숙녀분 저와 함께 데이트하실까요? 어깨 euch 으아아아악 아! 막! 아우씨 쓸데없이 피쩌버린다 이리 와라 아 먼저 때려야 되는데 한 대 맞고 시작하면 되겠는데 나 리전 충전하는 거 잊지 않아요? 리전 전지 개많은 걸로 아는데 아까 그러고 보니까 리전 매거진 이거 아니야? 세 개네? 세 개밖에 없네 있긴 있었네 아이씨 아이씨 저거 저거 아 저게 진짜 관건인데 저거 지금 죽이면 나중에 편하게 가는데 오 매너있게 오 아가씨 너무 세요 아가씨 아가씨 너무 세요 이거 얼마나 들어가나 볼까 아이씨 아우 잠깐만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칼 좀 갈아야 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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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와 어 어디까지 와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왜 안 돌아가 아니 분명히 저 안에 뭐가 있어요 만정기 아 막 달리기에는 쟤들 내려올 거 같은데 쟤들 내려올까 봐 왜냐면 계단 거리가 짧아가지고요 저 거미인간 올 것 같은데 공명이 온다고 이거 내려온다고 아 혹시 쓸만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쇼컷을 찾을 수 있다면 아니네 아니네 도망가 도망가 나 여기 쇼컷인데 어디야 어디랑 쇼컷이야 오 완전 앞이다 잠깐만 나 일단 저거 죽어가야 되거든 여기가 거기구나 보스 방문이구나 잠깐만 나 어디서 죽었지? 내꺼 가져가야 되는데 나 저거 저기 이쁘장한 보스 방안에 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 또 지나쳐서 가볼게요 아 아 잠시만 이 방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요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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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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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먹을 때까지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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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기포 복갱이 뭐지 이거 일단 가서 볼게요 아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었지 여기 아니었지 여기 아니었지 위에잖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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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돌아가 한번 돌아갔다와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쟤 너 왜 여기 있는거지? 오케이 됐다 먼지만 좀 봅시다 이게 뭐지? 오! 아 이게 그거네 그 걔네들이 들고 있던거 어 이건 사거리 좀 길어보이는데 일단은 좋아보이긴 하는데 이걸 일로 옮기고 이걸로 싸우러 가자 가자 3kg보다 쉽냐구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렵다면 3kg보다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얘는 그게 없어요 깜짝 놀래라 뭐야 너 왜 따라왔어 3kg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왔다 왔다 그곳이다 문을 열어라 아 한번 해보죠 오 제패톤가? 헐 앉아있는거 피노키오야? 나야? 나야? 아 멋있게 만들어주지 저렇게 못생기게 피노키오 피노키오의 심장을 피노키오의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심었어 뭐 뭐지? 뭐지? 뭐야 뭐야 뭔 용이 깜짝이야 저리 치워 내 성의를 무시해 덜타면 용서하지 않겠어 손을 살짝 잡아주지 한 번쯤은 잡아주지 그랬어 내가 핸뜰을 좀 해 뭐야 어 한 번씩만 때려 한 번씩만 한 번씩만 때려 한 번씩만 아 한 번 두 번 아하 으아 아 젠장 슬퍼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애 오홓 Александр 아 제발 아 이거 왜 안팔부리네 2개를 때리기도 안 아 치사하게 손 4개로 야 여태까지 만나야지 다 손 두 개였어 우와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방금 본 느낌으로는 밑으로 들어가야되나 아 한 대씩 한 대씩 천천히 돌아서 한 대 때릴 때는 두 개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두 번 아 두 번 한다니까 아이씨 아이씨 어우 시 태니마 아 두 번 얜 뒤통수를 때려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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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도 아니었네 원숭이도 아니었네 어.. 사롤이 없더라구요 덩치가 크니까 그나마 아우 근데 왜 너무 없어 아우 탈을 빠지겠다 아이고 아니 are you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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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폭풍 이렇게 막 날리때나 때리는건데 아 이거는 내가 봤을때 이를 더 올리고 와야돼 이 칼이 막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서 이거 업글좀 하고오자 이 칼날 좀 업글해야되겠어 아 돈을 갖고와야지 바보야 돈도 안갖고왔네 돈도 안갖고왔네 있는거 쓰고나서 있는거 쓰고나서 돈주면 되지 주어오면 개편할걸 320이니까 대약 처음에 320 5강부터 그거였던가 일단은 천원정도만 있으면 되려나 일단은 천원정도만 있으면 되려나 일단 천원있는걸로 하고 천원으로 안될거 같은데 어 한번 더 되겠다 너가 희망이다 너가 희망이다 난 이 친구가 좀 마음에 든다 그때 이후로 좀 마음에 들었어 좋아 가자 아 1페이지를 깨야 2페이지를 할거야 1페이지도 못 끝내면 어떡하자는거야 환발 자자아 아 두력자 없이 이정도 하는것도 나쁘지 않아 어? 이건 뭐지? 어, 첫날이다. 이건 왜 자꾸 꺼지는 거야? 여기는 어디야, 근데? 어떻게 나가지? 어, 열쇠 사용. 어? 뭐야? 그대들은 문을 통과했다. 이제 새 기둥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때다. 새 기둥의 뜻을 깨닫는다고? 뭐야? 어? 이번엔 뭐지? 방열 컨버터, 쿼츠! 대박!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닌가? 아, 반지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사용 피해가 좀 더... 또 약간, 사용 피해가 좀 더 그런 거네? 아, 지금으로선 별로 필요가 없네? 아니, 그래도 물리 피해... 음... 살짝 더 높은데... 좋긴 많이 좋네. 이걸 들면 많이 무거움으로 바뀌려. 70... 70... 나중에 되면 이거 안 끼던데... 아... 괜찮으려나? 좀... 들고 있는 게 좀 많이 무거운데... 일단... 그래도 쓸만하겠지? 나가는 데는 어디야? 나가는 데가 있어? 어? 이게 뭐야? 오늘의 공연! 크라트 최고의 가수 등장! 혀가 잘려서 노래를 못한다고? 가수인데 혀가 잘려서 노래를 못해? 어, 그냥 그냥 나갈 수 없는 데인가? 아하! 여기구나! 어? 이게 심상치 않은데? 아, 이 위엔가? 여기 못 나가던 데인가? 오! 아, 여기 아까 내가 물으려고 했던 그 슈컷이네. 아까봐, 엄청 달려왔던 그 슈컷. 전설적인 여배우 아델리나 코데르를 위하여.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나 봐. 그 여자가 공연하는 곳이었나보네. 어? 어디야? 그저께 그 동생을 죽였다고? 아! 아, 깜짝 놀라라. 아! 아! 오, 이건 또 뭐야? 아! 놀라운 베니니 컬렉션? 어, 뭐? 어! 상점 확장했다. 어쩌다 얻었네? 야, 여기가 어디야? 이러고 다니다가 얻었네. 이 길이 다인가? 야, 이쪽으로 열심히 도망쳐왔던 걸 기억하는데? 아, 이쪽에 계셨군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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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쪽에 계셨군요. 아, 이거 뭐 따라오시네. 아, 아, 쓰려고요, 쓰려고요.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안 다닌 곳이 있나 해서. 아, 이쪽이구나. 아, 이게 이쪽이었구나. 아! 아, 이러면 호텔로 가지 않니? 아! 아! 참! 다 이러면 호텔로 가잖아. 어? 근데 여기서 나왔나? 아까? 호텔에서 이리로 왔으니까 여기겠구나. 아, 가보. 아, 뭐. 가다가 떨어졌지, 참. 오, 저 위에도 있네? 아, 니녀석이. 니녀석이 날 따라온 거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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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눌렀는데. 미안해. 아 두 번 두 번 잊지 말라고. 어우 키스테미나. 아 쉽게 마셔ный. 아 예, 아 아뇨.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어떻게 또 벗어나야 될 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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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데..어..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아이고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아이고..아이고..고막아야돼.. 어우..잠깐만.. 슬퍼.. 아우.. 아우..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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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날리.. 으음.. 으음.. 아이고..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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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아 끼기가 쉽지도 않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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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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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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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원거리 공격이 있어서 저기 어 스티미는 빨리 쎄진다 그렇게 죽는다 졸업자도 많이 깎게 했다 아 아 그 팔좀 아 그 긴 팔좀 다음팔 쓰면 안되냐?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없는 것 같아서 있었는데 야 또 또 또 또 또 가더더쿠팬다 또 또 안알라 하하하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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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가 너무 없었다 와 드디어 1패는 깼다 헬로우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기계야? 기계가 기계 작동한거야? 아 기계네 지금 노래 무서워 어 그러네? 약간 닮은거 같은데? 어 너 죽이면 그거 가질 수 있냐? 아 나 지금 무기가 어 잠시만요 아우 죽는다 아우 미친 한대도 못 때리고 아 칼이 뽀개져가지고 아까도 아씨 내구도가 좀 조언했어야 돼 나 기곱 강화하고 왔더니 이게 무슨일이야 전기를 좀 써볼까 전기도 나쁘지 않은데 전기 업그를 좀 하고 올까 아 하나에 몰빵하는게 제일인데 하나에 몰빵하는게 제일인데 아 참 전기는 다른거 올리는거니까 잠깐 돈좀 가지고 오자 3,500원이면은 가져올만하다 일단 돈좀 가지고 일단 돈좀 가지고 돌아가자 호텔로 가자 그래서 미션을 저렇게 거신거군요 미션이 저런 이유가 있어 아 조력자 무기좀 탐나네 어 잠깐만 상점 뭐가 열렬어 상점 뭐가 열렬어 어 잠깐 일단 줄게요 운한다고 물어볼게 오오 뭐가 이렇게 많아졌지 타코스에게 입히는 피랑 증가 음 이런것도 좀 쓸만할거 같은데 굴굴 아 이게 그건가 그 그 뭐냐 그 그거 그거 붕괴 나오는 그건가 일단 손잡이 내비두고 전기 좀 올려보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일단 3강만 해볼까 아 수재가 없네 한번만 더 올릴까 아 수재가 없네 근데 이거 사면은 계속 생기나요 이거 한번 사면 끝 아니죠 계속 생기는거 맞죠 아 이렇게 써져있는걸 제외하고 아하 오케이 지금 필요한만큼만 사자 일단 3개만 사자 어 그러면은 다른 무기보다 이거 속성무기 쓰는게 훨씬 이득 아니냐 아 저거 계속 나왔네 아 얘도 초승달 쓰네 아 이러면 함부로 쓸 수 없다 3개 이상으로는 다 똑같네 기본적으로 속성무기는 그냥 3강만 해두는게 좋겠다 나머지는 다 초승달 쓰는거라 이게 좀 귀한거잖아 다른 보스에 이거 쓰고 이거 한번 써볼까 기술 기술 얘는 진화 올리는것도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은 번격 공격력이 좋은 올라가는게 좋기 때문에 물리보다 얘는 그 이거 크링크 있잖아요 이거 개수 써져있었던가요? 아니죠 이거 상점에서 개수 없었죠 그렇게 본거 같아가지고 얘도 얘를 3강하면 있었나? 3강으로 쓰면 안돼 사실 나 약간 아 있네 약간 악기똥 스타일이라 악기면 안된다 그러잖아 근데 나는 혹시 나 친구를 대비해서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안써 내 게임 스타일 나중에 쓸 일이 생길거야 그러다가 그러고 안쓴단 말이지 지금은 원래 쓰는 무기에 쓰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전기무기는 확실히 좋아요 전기무기는 확실히 좋은데 음 음 이거에다 전기를 달아볼까? 그냥 이거를 지금으로서는 잠깐 이거 두고 어차피 저거 나중에 쓸 일이 있을거니까 아 그라인더를 이거 연마석을 어디서 사지? 연마석 파는 데 있지 않았나? 아 여기 말고 상인이 파는 거였나? 연마석 그 하나를 사서 불보다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언젠간 전기가 오르기를 바라면서 아 슬롯 개수 증가 물약전사 나쁘지 않으니까 물약전사 빨리 해야되겠어 난 물약전사 해야되겠다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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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가드로도 살 수가 없다 아 이거 생존이니까 아 다른거 얼른 채워서 물약 올리는게 나은데 여기서 볼까 어 잘 만든 게임인거 같아요 근데 이거 괜찮다 이거 스태미나 소모 방금 나 엄청 잘렸는데 생각보다 안 깎이더라구요 그게 좀 괜찮은거 같애 아들 게임이 감소하 나도 나쁘지 않아 꽤나 있었냐 코치가 음 음 음 뭐가 죽을까 생존 방전상태 피해완화 세피중 피해완화 음 음 음 음 음 음 바드리기 음 음 음 파괴의 강화 파괴의 강화 파괴 피해량 증가 어 어 이거 이걸로 올리자 이걸 올리고 피해를 받았을 때 가드리기인의 일정량을 유지시킨다 원래 갯수는 뭐 갖고 있는게 많지 않아서 딱히 필요가 없고 이거 올릴까 음 음 아니 이걸 먼저 올려서 침무수 완전히 채우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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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하나올리나 두개 올리나 이건 똑같겠다 이거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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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 anyway 때리면 회복이 되니까 어찌됐든 막아야되는데 이거 하자 하루빨리 코가 길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물을 좀 줘야되겠다 코에다 물주면은 나무 자라나요? 물도 좀 주고 그래야될거 같은데 전기 일단 한번 써보자 아 전기를 고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려나? 이게 좀 방망이가 제일 길던데 10 12 무게는 좀 늘어나는데 동력시 기술 D 동력시 기술 D 진화 진화가 없어지는데 좀 별로이려나? 나 이거 한번 써보자 나 이거 좀 궁금하다 나 이거 좀 궁금하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치토스 뭐야? 무슨 소리야? 잭스 무기라고 해주세요 잭스 무기라고 해주세요 잭스 무기랑 똑같잖아요 잭스 웹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무기 별로려나? 아니 이거 무기 별로려나? 에미지 전격 공격력 72 비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비교를 해가면서 해야 돼 기준과 22 72였죠 아까? 72에 7 역시 원래꺼가 제일 좋은 법인가? 좀 몽둥이 쓸만하나 싶었는데 결국엔 원래꺼가 제일 좋은 법인가 봅니다 업골도 했으니 얼마나 시너지가 나는지 봅시다 몇개냐? 10개 이하로 내려가면 널 사용하지 않겠어 가자 가자 2페이지 가봐야지 어이 아씨 아 반웃없어 오우 Maisnya 오우 오 전기 걸렸다 오우 아씨 타이밍 스태미나 없어가지고 아야 어 안돼 안돼 어 타이밍 못맞출 뻔 오 확실히 아까보단 싸우기 참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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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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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설마 아 아 아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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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벽으로 몰리면 진짜 보이질 않아서 큰일났네 망했어요 아까보다 체력 빨리 깎았는데 저거 못했어 스태미노 스태미노 아 스태미노 스태미노 아 아 바닥에 터지는 거랑 같이 겹쳤어 밀렸는데 뒤에가 터지는 거였어 진짜 억가도 이러도 억가가 없다 너무한 거 아니야? 분명히 나는 폭탄을 피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어떻게 뒤로 밀릴 수가 아니야 주력자 없이 해보자 그래도 주력자 없이 갈 줄 알아야 돼 이것만큼은 그 말 없었으면 좋겠다 인정협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없었으면 좋겠다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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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치겠네? 좀 나와봐 제발 뒤로 그만 좀 아이고, 두 번 돌잖냐 아, 진짜 치겠네 아, 시간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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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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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맞추기 어렵지? 도도도도도도도도 무슨 영화관냐 아 두 번이잖냐 타인이 진짜 거지 같네 아 근데 전기 데미지는 여러개 때려야 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대씩 때릴거면 별로 안좋은데 예전에 진심으로 아재킹 병원의 쇼이로 전기 데미지는 여러개 때려야 좀 들어가는데 별로 안좋은데 아 미치겠네 와 씨 아 아 굉장히 힘든다 이것만 깨기도 어렵네 어 그러니까 정비가 중첩인데 기본 세대는 때려야 중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한 대씩 야금야금 때려서는 딜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있을 때 필요한 건데 아니 이게 중요한 거는 1페이지때는 도움이 되는데 2페이지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게 문제지 이 전기가 아 어떡하지 고민이 고민이 됩니다 전기 엄마석을 써서 톱을 사용해보고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해볼까 한번 써보자 톱을 쓰고 이걸 전기로 써보는 거야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이렇게 써보면 어떻게 될까 네 맞아요 한번 써보고 싶어서 아 들어가서 썼어야 했구나 아 난 죽기전까지는 되는 줄 알고 야 다시 애 죽여줘 아이템 버렸잖아 아 난 또 한번 쓰면은 그건 줄 알았네 아 그냥 죽여줘 한번만 더 아 아이템 남기만 해 아 아니 근데 진짜 다른 분들을 그냥 긁으면은 막 전기랑 이런 거 다 올라가는데 왜 난 안 되지? 왜 안 걸리는 거야 아 그냥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걸로 아 내가 잘못 눌러서 그런가? 뭔가 같이 누르는데도 안 되는데 엄마도 안 돼요 같이 누르는데도 안 안 걸리 어 됐다 어 드디어 됐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드디어 됐네 어 와 계속 써봐야 되는구나 우와 나 진짜 얼마만에 이게 되는 거야 거의 두 번째인데? 그런가봐요 좀 오래 눌러야 되나봐요 아 근데 얘는 불은 별로 안 통하지 않을까? 물대미지는 조금 이거 이거 상인한테 가서 전기사 와야 되겠다 아 이거 상인한테 가서 전기사 와야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래간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었어 아냐아냐 아냐아냐 어떻게 해야 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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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애 없어졌네 엣 오 이걸 자꾸 쓰는건 도대체 뭐지? 하긴 계속 쓸 수있으면 사기지 써봤으면 됐어요?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앞에 라헬 루 이루 네 이번 виде áis 무대가 있어가지고 무대도 걸림돌이여 진짜 어 근데 나 스태미너 너무 잘 터진다 아 이정도면은 스태미너 더 올려야 될까? 아 이정도면은 스태미너 더 올려야 될까? 아 그래요? 아 아까처럼 죽어라 턴! 물은 또 갈아야 되겠다. 아fre이alnya 자막 앞 wart 아fre이raine 아이고 아fre이네요 아fre이네요 아아 아fre이네요 아fre이네요 이 상태로 2페이지 가도 못해 아 미치겠네 디디 이쁜 이쁜 이쁜으로 하면 어떻게 하니 어우 타이밍만 어우 씨벌 암밍이 저 친구 저 친구랑 통성면도 못하게 자꾸 2페이지 가서 얼굴만 보네 아 통성면 정돈 해야되는데 그러네 그래도 혼자 오긴 했는데 아 아까 가서 금화좀 얻어올걸 아우 더워 더워 죽겠어 이 게임이 생각보다 열기가 장난아 솔직히 말해 열기 여기서 나는건가 아 왜 이렇게 덥지 아니 컴퓨터 열기는 별론데 컴퓨터 열기인가 더워 죽겠어 아 진짜 더워 죽겠어 아니야 그래도 혼자서 잘 왔다 아 그러네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건가 봐 이거 아 들어가서 갈아야되겠네 아 내심 이해가 가네요 왜 김도님이 이런게임할때 무통수를 벗고 하는지 내심 이해가 가는바 내심 이해가 가는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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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거 좀 안 돼? 어..잠깐만.. 욕심을 좀 버려야 돼.. 어..에이.. 패턴 우리의 아.. 너무 많이 밀려 아 진짜 미치겠네 두 번씩이나 쓰나 못 내리겠다 타임을 보내야겠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안 쓰던 패턴을 몇 번이나 쓰는 거야 제발 이리 와 나 그걸로 안가 아 내 것도 아 미치겠네 아 아 밀지 말라고 도망가도 찰나였는데 밀지 말라고 전기로 바꿔도 아 잠깐만 일단 상인 상인 만나러 갈까 상인 또 어디 있었지 내가 알고 상인이 다 똑같은 무게를 팔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였지 어디였지 여기 선 청당 청당에서 봤나 여기에서 하나 본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여기는 여기는 맞는데 여기 사람한테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 어디 어디 파는지가 기억이 안 나 아 내가 에어컨을 안 틀고 싶었는데 에어컨 틀어야 되나 공기가 너무 덥다 공기가 너무 덥다 이불 다물고 게임 안 보이는데 아저씨 혹시 팔까요? 전격 연마 아 전격 연마재를 파는 거구나 보석 파는 사람 어디있지? 보석 파는 사람 테레드 누가 팔았나? 배니니가 팔진 않았고 걔한테도 없고 파는 사람 그 두 명이지 안녕 말룸지구 상인이야? 말룸지구에 상인이 어딨더라? 하이하이 띵 헤드셋 헤드셋 너무 더워 이어폰으로 바꿔야지 소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첫 여는거 사다리 아 기억났다 아 기억났다 기억났다 여기 있었다 맞아 여기 있었다 여기 맞아 맞아 여기 있었다 감사합니다 홈날 있고 폭탄 아 얘네도 연마제밖에 없구나 보석은 따로 얻었어야 됐나 이 아저씨 이름이 뭐죠? 그냥 암상 있는 것도 있지 아 뭔가 어떤 사람 찾았을 때 분명히 분명히 연마석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아까 베닌 베닌이 집사 없지 않았나? 베닌이 집사 없었어 분명히 본 것 같지 않아요? 연마석 어쨌든 그냥 깨보죠 그런 사람은 이거 아 참 모르겠네 배니니 쪽에서 기계 쓸 수 있다고? 아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볼게요 호텔을 좀 더 둘러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짠파 음 얘는 확실히 아니야 아 이거 왔다 여깄다 이거지 아 맞네 얘한테 있네 기다려봐요 돈 좀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I'll use my power 잠깐 돈 좀 가져올게요 아까 봤는데 검은색으로 돼 있어서 몰랐구나 운이 없어가지고 꺼멓게 칠해져 있으니까 구분을 못해서 할아버지를 못했던 거네 운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어 아 근데 헤드새끼다가 이거 끼니까 느낌 되게 이상하다 내 목소리 너무 크게 들려 호텔 가겠습니다 바깥 소울에도 저런 거 있었나? 바깥 소울에도 저런 거 있었나? 제가 지금 더워가지고 문을 열어놨거든요 좀 작게 얘기할게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은 차마 못 키겠고 에어컨은 차마 켤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제발 내가 소리만 안 지르면 되는데 아 더워죽겠어요 아 더워죽겠어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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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교체하는 거 아니지 아 아 진짜 정신머리 여기서 교체하는 거지 가자 베닌 옆에 있는 기계는 그거 팔 리전함 교체하는 거 아 아 가자 아 아 아 아 아 걸려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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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걸려줘 드럽게 안 걸리네 좀 좀 꼭 깎이고 나서 걸리나? 됐다 됐다 전기야 걸려라 전기도 없어 전기도 없어 아이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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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여기서 내보내줘 최소한 2개만이라도 아껴보자 페이저 갈 때까지 2개 제발 제발 이만 좀 도망가라 제발 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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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코치 파밍을 더 해가지고... 물약을 늘리던지 해야 되는데... 코치가 어딨는지를 알아야... 조라다녔어... 해보지... 잡았던 애는 또 안 나오니까... 워낙 귀한거라... 아이씨 또... 아이씨 또... 미치겠네... 아이씨 또... 아이씨 또... 맞네... 안 잡은 애들 있긴 하네... 그 엄청 큰 로보트랑... 그 엄청 큰 로보트랑... 근데 거기는 애초에 무기 로봇이... 무기가 있었어서... 걔를 잡은 코치가 나오려나... 약간... 그... 난로맨... 보일러병... 보일러병 두 번... 두 마리 안 잡았고... 닥하겠으나... 박스... 끝... 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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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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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붙는 것도 안 돼 빨라가지고 어우 잠깐만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 길을 기다려야 되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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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렸어도 빨리 닮는건데 이건 좀 아쉽네 켜져있을때랑 꺼져있을때랑 차이가 되게 심하다 조력자 없이도 깰수있는데 포션을 아껴야되니깐 아 그게 좀 애매하네요 내가 지금 4일차인가? 3일차... 오늘 3일차구나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오늘 화요일 아니야? 3일차지? 내가 하루 쉬었으니까 오케이 다시갑시다 아 헐만한데 아 헐만한데 진짜 아 헐만 제발 걸려줘 제발 제발 안걸리네 두렵게 안걸려 두렵게 안걸리네 나는 그んと 한 번 눌렀는데 두 번이 되네 스 날 prof 어디를 위로 날아 가려구 너도 쏴? 나도 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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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부식 한번 써볼까? 부식 연마석 부식도 좀 올리고 와볼까? 부식도 좀 올리고 와볼까? 초승달 만 업그레이로 초승달 만 업그레이로 안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요 끌어오기 할때 그냥 이렇게 뒤로 빠졌어요 그냥 끝 사거리였나봐요 뒤로 물러나니까 빠지긴 하더라고 돈 980원 돈 980원 돈 980원 아 가지고 올걸 그랬나? 돈 980원 아 가지고 올걸 그랬나? 아 가지고 올걸 그랬나? 돈 980원 Royculachen 1명 2개? 몇개야? 하나? 두개? 하나밖에 못올리네? 감춰진 몬스터가... 두개만 더 사자 세개 사버렸네? 부식은 어떤 느낌일지? 뭐 이것저것 사용해보면 좋으니까 열심히 모았는데 적금 안쓰면 아깝잖아? 두개 더 필요하네 나 참... 부식은 어떻게 들어가나 보자 근데 부식은 게이지 줄어들기 전에 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손잡이를 뭘로 하지? 손잡이를? 손잡이를 뭘로 할까? 이런거는 빨리 찌르는게 좋은데... 아... 단검류가 제일 좋은데... 뭐가 좋을까? 그나마 빨리 때리는게 방망이인데... 얘는 찌르기 종류란 말이지... BD,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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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써는 이게.. 원래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 제일 좋긴 한데 가드가 좀 너무 약한게 흠이라 얘가 잘 되려나 모르겠네 찌르기 기본으로 일단 싸워볼까? 두개 다 들고 있어서 무거워가지고 온김에 골드 한번 챙기고 꾸준히 챙겨줘야합니다 계속 10분에 한번씩 생기기 때문에 부지런히 챙겨야 돼요 돈나무 돈나무 돈나무예요 돈나무 호텔로 나오려나? 아 그러네 호텔로 나오네 강거리 이동 오히려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1페이지 되게 빨리 익혔는데 2페이지가 문제지 1페이지 1편은 빨리 1큰.. 1.. 1금 편인데 2번째는 전혀 파악이 안되네 진짜 이걸로 얼마나 싸울 수 있으려나 그래도 그래도 단계로 보면 전기보다는 부식이 더 센거 같거든요 솔직히 아 아 아씨 한번 때려보려고 했는데 맞아버렸네 다시 부식이 더 센걸로 아는데 다행 몬스터각이 문 밖을 나서면은 바로 빨간색 뜨네 아니 근데 진짜 나도 스테미노 올릴만큼 올렸다고 생각했는데도 부족하네 한 대씩만 때리는데도 맵이 넓어서 그런가 체험포도 부족하네요 아 아 아 타이밍이 짧아가지고 어 이건 좀 어렵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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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방어가 잘 안돼 미친 아 그게 좋았던 이유가 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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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는 안보이니깐 공격을 하는건지 한번만 걸려봐라 제발 걸렸지만 내가 죽게 생겼죠? 생각보다 데미지 세게 돌아간다 부시 근데 싸움은 얘가 방어가 너무 안좋아서 좀 별론해 아이고 아 내가 한대라도 더 때리려고 노력하다보니 빨리 부식 걸리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 공속이 느린걸 껴야겠다 아니야 내가 봤을때 이건 공속이 느린걸 껴서 한번 써봐야겠다 아 근데 공속이 느린걸 쓰면 부식 안걸릴텐데 좀 세게 안들어가나? 부식 데미지가 높아야되는데 그러면 다른걸 껴봐 이거에다가 차라리 찌르는게 좋은 이유가 있긴한데 내리는걸로 해보죠 내리치는게 나을지도 몰라 내리치는게 나을지도 몰라 음 7,7,9,6 산송 공격력이 7,6 아니 그래도 특성있는거 무기 끼면은 그게 되네 1차이긴해도 그래도 쓸만하네 이걸로 한번 써볼까 그러게 진화를 좀 올려야겠는데 같은 특성용 무기들은 칼날이 달라도 쓰이긴 한데 괜찮긴 한가봐요 아 근데 이거 1페이지때 잘 못쓸까봐 1페이지만 생각하고 싸우면 안되는데 사라제 아뇨 아뇨 써보자 2페이지 생각 안하고 막 들이 받으면 안되는데 아니 근데 조력자 없이도 깨울 수 있을 것 같아 아 으 으 으 으 으 포기 jem 르생 마이 어.. 조력자 너무 빨리 죽었는데? 아.. 한 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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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딱 보니까 이건 능력을 쓰면 안 되겠다 느낌상 능력을 써서 깨면 안 되겠다 아.. 느낌상 딱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톱날이 낫겠다 이게 더 난 것 같다 이거 나중에 쓰자 쓸만한 애가 있겠지 아.. HP 회복 요구 있었구나 잠깐만 이거를 장비에 내가 안 껴놔 가지고 보스랑 싸울 땐 필요 없으니까 이걸 빼고 이걸 한 번.. 이거 근데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건가? 이거 한 번 쓰면 없어지나요? 아니죠? 보석 보니까 한 싸움당 한 번인 것 같은데 아.. 충전된다고 써져 있구나 맞나보네 이것도 이것도 그거랑 똑같네 역시 이게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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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고야 역시 근본이 최고다 큰일났네 네 맞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연금술사가 파는 거 아.. 그러면은 이번에 쓰고나서 다시 가야겠다 아이 까서 사야 되는 건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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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늦어버렸다 피 깎으면 좀 아깝네 아이고 아이고 큰일날 뻔했다 아 타이밍 딱 좋았는데 아 아 이런 거지같은 아우 젠장 아우 왜 안 돼 왜 아무것도 안하냐 흘렀는데 아 이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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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또 두개야 아 너무 빨리 펜션을 너무 빨리 썼어 망했어 망했어 아우 세개정도는 남기고 싶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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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 먼저 밟히는게 어딨냐 진짜 너무한거 아냐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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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단계에서 진도가 안나간다 그래 뭐 게임 잘하시는 분도 한 6시간 아 이정도 어? 뭐.. 아직 뭐.. 세 발에 피지, 세 발에 피 아이고 아이고 아..잘못 나 왜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돼 왜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돼 왜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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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버렸네 아이으 아이으 저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보여주죠? 아야! 아 진짜 벽으로 몰리면 다 뿐이야 망했다 때리지 말자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막아 막아 아 망했다 아 젖었다 원래 그러죠 이 게임에 아 젖었다 2단계 가기 전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망했네 망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조졌다 야쓰 안돼 와 망했네 이러고 2페이지가서 어떡하지? 와 어떡하지? 하나가 좀 아틀버치네 아 와 타이밍 아 와 타이밍 아 아 타이밍 아 아 아 아 이거 그냥 피하자 어차피 조그만한 애라 피하긴 쉬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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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저거 안 쓰고 이기고 싶은데 아 아 아 할만한데 2단계가 할만하지가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잠깐만 아 아 지금 여기서 못쓰나보다 죽어야겠다 죽여주세요 다시 할게요 초반에 피가 너무 깎여서 내가 못하겠어 이거 이 패턴은 아 이 패턴도 계속 막기만 하다가 해도 되나 막기만 애매한 것 같아 막기만 한 끌어오는 건 거리두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패턴을 그 패턴을 일정도로 많이 해야되가지고 아 아 아 아 벌써부터 도망가면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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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코처럼 화나진 않아. 그 친구처럼 화나는 패턴은 아니야. 걔 좀 많이 빡치거든. 거기서 괴로워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구. 나처럼. 아이고 너무 늦게 때렸다. 스태미나 너무 부족하다. 잘 터져. 잘 터져. 잘 터져. 스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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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늦게 때렸어. 안 맞아 아 나 발을 밟히는거 진짜 혐의네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 너무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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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진짜 간발의 차로 먼저 떨어져요 아우 나 검 범 깨졌다. 흘렀다 흘렀다. 아 망했다. 다행이다. 아. 제대로 눌렀는데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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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진다는 파밍을 더 해야 될까 봐. 너무 잘 터지는데 스킬related. 어.. 아.. 포션이 어.. 포션이 하난데.. 큰일이네.. 안 돼.. 안 돼..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마.. 큰일이구만 아 아 아 나 미치겠네 난 얘는 뭐 때리질 못하겠어 아 진짜 미치겠네 쟤 어떻게 때려야 되냐 아 쟤 어떻게 때려야 되냐 첫번째 포스는 나름 일찍 깼는데 두번째가 문제네요 아니 이게 데미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뭘 강화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못 때리겠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스펙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뭘 어떻게 때려야 될지 모르겠어 대검 칼은 이것뿐이라서 아 무기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 그때는 뒤라도 잡 잡아서 싸웠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뒤를 잡을 수가 없어요 거리도 되게 멀리 도망가니까 뒤를 어떻게 잡지 반응속도가 너무 빠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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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있는 인형이랑 다 치워봐. 인형이란다. 탁자랑 의자 좀 다 치워봐. 저게 저렇게 쓰면 도망가는데. 아이고 너무 늦었어. 가까이 안 가는 게 맞긴 한데. 아이고. 쿠션 먹을 타이밍을 못 잡았다. 아! 망했네. 망했어. 3개가 뽑아야 되네. 아 제발! 아 그래도 해픽이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한 번은 피하긴 하네. 근데.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네. 와 나 이거 스태미를 올려야 되겠다. 너무 잘 터지는데. 한 대씩만 때리는데도 이렇게 잘 터질 거면. 때리질 말아야 되나? 도루기 타임만 기다려야 되나. 아 누렀는데. 멈추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에너지 하나말고 두개짜리도 올려줘. 두개짜리도 올리게 해달란 말이야. 연병을 하네 그냥. 아이고 그냥. 진짜. 가만히 좀 있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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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하나 더 타고. 나는 한개밖에 버틸 수 없나보다. 하나 더 타고. 하나 더 타고. 아. 계속 가야되는데. 이 페이지를 계속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럴까? 스태미너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공격을 못하겠네. 난 내가 진짜 스테미노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돈 좀 써서 올리고 올까? 적금 좀 깨서 하나만 하나 올린다고 하나 올린다고 뭐가 중요하나 아니 저 자식은 막기만 하면 뭐 팔 부러지고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진짜 팔 정도는 날아가야지 팔도 부러지는데 저 정도는 팔 한쪽 없이 싸우게 한다든가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네 팔이 한쪽 고장나서 끌고다닌다거나 그런 연출 없냐고 아 아 아 두 분 다 맞았지 마냥 막을 수가 없는 게 피가 깎이니까 잘못 막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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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말걸 아 제발 막아줘 아 멀리 도망도 못가 끔찍하다 진짜 이게 이상 쓰면 안된다 어 비키세요 당신의 몸속 보고 싶지 않아요 몸속을 보여주다니 성빈 깡토이군 어 이것도 막아주는구나 아 제발 제발 아 포션 좀 이건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포션 먹을 시간이 없었다 아니 왜 2페이지 못가지? 1페이지는 별로 안 어려운데 다음 랩업이 얼마나 몇개나 필요하지 한 7천 필요하려나 아니 남들은 로아 레이드 하느라고 진 다 빼는데 피해 거짓하는 사람들은 피해 거짓하느라고 진 다 빼는 똑같은 레이드인데 이래서 보스들이 문제 진짜 보스들이 이래서 안 돼 멀리 도망감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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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벌써 끝났어? 나약해지지 마십쇼. 이거 진짜 직접 파는 사람 아니면 이기는 모릅니다.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형의 왕답게 좀. 얌전할 수 없는 거냐? 정숙 정숙. 팔 개수는 그럴 수 있는데. 팔 개수는 그럴 수 있는데. 아 눌렀는데. 무슨 일이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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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sucked. 배터리 없이 갔겠는데? 아.. 망했다.. 이 피로 어떡해.. 이 피로 어떡해.. 아씨 어떡하냐.. 미치겠네 지금..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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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어떻게 해야되지? 아..씨.. 아.. 졸업자를 써볼까? 이번에.. 아.. 가서 큐브 보석부터 사옵시다.. 일단 여기 가서.. 보석을 좀 사고.. 원래 이런 게임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욕을 많이 할수록 잘 만든 게임입니다.. 진짜.. 욕이 나오면 나올수록 잘 만든 게임이라는 증거.. 아.. 극찬이지.. 극찬.. 아.. 누군가를 화나게 했다.. 5개야? 뭐야.. 8개씩 쌓이다가.. 5개야.. 뭔데.. 지금도 이게 소울리에서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저는 3kg가 쉽다 했지.. 이게 쉽다 한적 없습니다.. 아.. 시간 안된거였어? 전 3kg가 쉽다 했지.. 전 3kg가 쉽다 했지.. 전 3kg가 쉽다 했지.. 여기 있던가? 여긴 거리로 나가는건가? 아.. 이쪽 아니잖아.. 아.. 잘못나.. 어? 3kg만큼 괜찮다 그랬다고? 3kg가 더 쉽다 그러지 않았나? 내가.. 재밌긴 재밌는데..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이 인형의 왕이 막.. 게니치로처럼 엄청 화나고 그러진 않는데.. 쉽지 않네.. 그쵸? 내가 3kg가 더 쉽다 했다니까? 그랬던거 같은데.. 내 기억에.. 3kg가 훨씬 더 쉽다고? 패링도 이게 더 어렵다고 했던거 같은데.. 순서를 놓고 보자면 3kg가 훨씬 쉬우니까.. 이거 보고.. 어? 나도 이거 해보고 싶어.. 하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그.. 3kg부터 깨고 오세요.. 아.. 없지.. 3kg이.. 2kg.. 1kg.. 4kg.. 4kg.. 어디쪽이지? 이 집에서도 갈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지? 이쪽이던가? 아.. 여긴가? 아 여기 있구나.. 스타미나, 도대체! 하나당 얼마야? 세개야? 스태미나... 조력자 HP가 이거구나 페이블 충전량, 리전 회복 조력자 피격시 폭발 와 미친 이것도 괜찮은데 상태 이상 저항력 증가 조력자 파괴력 증가 조력자 파괴력 증가 어? 파괴력 증가? 야 이거 괜찮은데 근데 다만 조력자가 이 페이지에 살아있어도 문제인게 이 페이지 그 쟤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쫓아다니는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끝날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땐 이 페이지는 혼자 깨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 일정시간 동안 조력자가 한번 사망하지 않고 HP 회복 이런것도 있네 하염 공격력 발생 받는 피해 조력자한테 주는게 많구나 여기서부터 다 조력자네 그렇지만 15개만 써볼까 일단 15개만 써볼까 일단 이대로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대로 써보겠습니다 2대 정도 더 치고 페이탈 쓰는게 쏠쏠해요 아 그래서 나도 안그래도 쓰고나서 할까 이 생각은 했는데 혹시라도 못 때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못쓰겠더라구요 아니 못쓰겠더라구요 그래도 왠만하면 참을 잘 쓰는 중인데 아니 그래도 불안해 그래도 불안하니까요 어허 그 내 말에 토를 달거면 직접 게임을 저처럼 하시라니까요 토 달거면 게임을 직접 하세요 제가 체감상 그랬다니까요 제가 체감상 그랬다구요 아 아 그래요 일단 강공 2개 해볼게요 본인이 본인의 경험으로 얘기하는건 혼수로 받을 수 있지만 경험도 없이 아 그렇게 해보면 안될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진짜 그냥 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이걸로 깼어요? 도전 아 그쵸 늘린건 알고 있는데 내가 불안해서 그래 아우 이거부터 쓸줄 알았고 아 아 이걸로 쳐 아씨 아 아 아 거리한다 망했네 다음 타이밍을 먹이자 아니 아 아 아 오 아 다시 해야겠다 아 아 깨 아 아 아 아 아 맞이겠네 때를 타이밍을 못 잡겠는데? 때를 타이밍을 못 잡겠는데? 어우 드디어 됐다 어 안되겠어요 이렇게 때리겠어 마음이 불안해서 안되겠어요 약한 심장으로 한대가 전부다 쫄려서 안되겠어요 쫄려서 안되겠어 망했다 이번 판은 망한건 맞는데 너무 많이 맞아 아 눌렀는데 막아질것도 안맞아 이게 단점이 너무 내구도가 빨리 달아 죽긴 좋은데요 죽긴 좋은데요 죽긴 좋은데요 그냥 할래 안되겠어 두대는 진짜 안되겠어 이게 난 땅이야 이게 난 땅이야 안되겠어 무서워 무서워 일어날까봐 무서워 히어로 찌르로 히어로 저 쪽으로 이리와야 되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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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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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를 먹고 채우는게 맞았는데 너무 늦게 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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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페이지만 가면 죽은데 1페이지도 못 깨고 있어 웬일이야 왜 이래 나 왜 왜 1페이지도 못 깨고 있어 1페이지도 못 깨고 있어 2페이지도 오래 살아야 될거 아니야 쉽지않네 강화도 했는데 스테미노가 많이 부족한게 크네 아니 보스랑 싸울 때 아이템을 쓰는 게 보스랑 싸울 때 아이템을 쓰는 게 쉽지가 않아 괜찮아요 누구나 다 어렵게 싸우던 왕이기 때문에 약간 그게 있어 나만 못하면 못한 건가 싶은 마음이 진짜 급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너무 같은 장면만 보면 지루할까봐 한번 다른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아 전기 더럽게 안걸리네 이야 걸려라 하긴 다 찬 무기를 긁어봤자 안걸리겠지 안걸리겠지 아 아이고 놀랐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 하긴 다가 전기 완전히 흥 두부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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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아이고 터지네 아이고 스테미너 미치겠네 아 뭐 두 번 할 줄 몰랐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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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다 끝나고 걸렸어 그치 좀 손해받는데 아 눌렀는데 아 거래한다 잠깐만요 타이밍도 모르겠고 슬슬 열봐 왜 안일켜 아 이거 뭔데요 쿠션 하나야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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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게 맞는거 같아 이렇게는 실수만 안하면 괜찮은데 뭐하는거 같다 아이고 잘못 눌렀어 아이씨 괜히 앉아맞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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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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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긴 해, 또. 인용 중댐이 뭐야? 이거 넘어가야 얻을 수 있는 거는 저도 없지, 당연히. 안 잡은 애가 많아요. 동작은 안 잡은 애가 많아서. 그랬어도. 안 잡은 애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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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라 한 Sanchez. 이걸 피해보라는 말이구나. 전해주신 유행. 안 잡은 애가 어설 greens. 아, 타이밍! 아, 쉿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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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왜 맞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 아 아 아 w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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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아 또 하나야. 노력하나요? 안녕. 어쩔 수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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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어우 죽었네 하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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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야 야야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아니 아니 야 아 진짜 너무하네 잘 풀려도 저것 때문에 안돼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그래도 최고 기록이다 최고 기록이다 두뇌 최고 기록이다 아 뭐야 패턴을 내렸네 아 제발 나 내구도 좀 미쳐버린다 스크랩 슬픈 슬픈 이것만으로 보태보자. 오 어떡하냐. 오 어떡하냐. 어떡하냐. 와 진짜 미치겠네. 와. 어떻게 때려. 어떻게 때려. 그로기도 잘 안뜨고 어떻게 때리냐. 타이밍을 하나도 모르겠네. 일단. 제가 멈춰선 순간에 내가 한내치면. 제가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다. 붙어서 싸우는게 나은건지. 근데 붙어서 싸우면은. 하. 답을 모르겠네. 거리를 두는건지. 붙어서 싸워야 될지 모르겠네. 패링을 해야 좀.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은데. 패링을 잘 못하겠어. 그것만 알면 붙어서 싸울 수 있거든. 저. 낫을 끌어당기는 부분만. 파회하면. 붙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낫을 끌어당기는 부분만. 파회하면. 붙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을 붙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 게 맞구나 어쩐지 아까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 왼손잡이에게 오른쪽으로 돌라는 건 좀 힘듭니다 진짜 저 왼손잡이라고요 가둬놓고 패는 건 좀 자제합시다 아이고 욕심내가지고 아 아 아 이게 제일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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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nda 아 ice 은 아 아 steht 아 아 ad 오케오케 성장했어 그래도 막는 것도 안돼? 무슨 패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공략 쓰기도 힘들겠다 첫 번째 왕은 공략 쓰기 쉬운데 두 번째는 공략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르케 중 공격해볼까? 아 다시 하자 너무 많이 맞았어 한 번만 더 죽여주세요 다시 합시다 다시 할게요 아 모르겠어요 이 페이지를 막는 거 외에는 막고서 강 공격 타이밍이 어쩌다보니 맞아서 방금 한 번 쓰러트렸는데 이것보다 가드가 더 높은 게 있으려나?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아 제발 2페이지때 조력자 부르게 해달라고 제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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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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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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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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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고 지워버린다 라는 말이 나오지구 안하고 지워버린다 이거 내게 너무 심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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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더 때리고 했어야 됐네 힘내라 됐다 아 둘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우 벌써 죽었어 아 코리안다시 아 코리안다시 어 어 갈아야 되는데 미치겠네 얘랑 싸우면 갈 시간이 없어 아우 눌러도 뭐 누군게 아니다 아 아 수리치겠네 뭐야 아니 안되겠다 이게 넘어가서는 갈 시간이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갈고 넘어가야 돼 그게 맞겠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2페이지때 쓰게 만들었으면은 게임이 쉬웠을거에요 쉽지 않게 하려고 한거겠지 아 하아 성장은 했는데 집집하네 아 미치겠네 아 별의 조각도 얼마 없는데 타밍을 좀 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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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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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뭐야? 이 패턴은 뭐야? 맞기도 할 줄 알아? 아, 저 타임이 어떻게 해야지? 도망가야 되는데... 빨간색만 뜨면 자리가 얼어붙네. 뒤로 빠지면 되는데... 조력자 덕분에 꽤 많이 깎았는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조력자 덕분에 꽤 많이 깎은 것 같은데... 조력자 쏘서 다시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설정의 это... один из первых автобусов. листов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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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ля СМС листово листы листово листов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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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왜 막는데 안 막아주는 건데 도대체 안 막아주는 건데 도대체 돌아버리겠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어떡하지? 이름은 멋있는데 실력도 멋있네. 로미오씨 이름도 멋있고 실력도 멋있네. 줄리엣은 어디 가고 줄리엣은 어디 가고 줄리엣은 잃어버려서 화난 게 아닐까 이 정도면. 다섯 개 밖에 없네. 그 로미오 아닌 건 아는데 아니. 농담도 못하겠네. 농담도 못하겠네. 치즈는 못하겠네. 다섯 개. 다섯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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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처음에 가드 쓸려다가 안 돼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wi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wi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w.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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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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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는 길에 맞을 수도 있었는데. 무기 던지는 못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어렵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패 도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시간. 살짝 늘어났어요. 버티는 시간이 살짝 늘어났어. 1패는 대충 알겠는데. 1패는 대충 알겠는데. 2패가 많이 어렵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랬다고 하잖아요. 2패가 많이 어렵다고. 1패와 2패와 2패의 갭 차이가 많이 심해. 2패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 2패가 많이 없었다는 걸 알겠는데. 2패가 많이 없었을 때. 아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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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면 에이 나와야되는데 라허 비켜 비켜 터미너가 없으니 꺼졌었다. 터미너가 없으니 꺼졌다. 터미너가 없으니 꺼졌다. 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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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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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잠깐만 잠깐만 타이밍 놓쳐버렸다 타이밍 1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무슨 저게 뭐야? 저걸 어떻게 깨요? 아니 깬 사람도 어떻게 깬거야? 아니 저걸 어떻게 깨지? 저 맞으면 불 데미지 들어 아 답 없네 진짜 아 이것만 하고 파밍하러 가야 되겠어요 여리좋아 파밍 좀 해야 되겠어 아 퍼펙트 가드도 싸이던가요? 요꼬리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서 있어서 못 때렸다 나한테 와주지 않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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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나 이해네. 아유 나 이해네. 이거 나오면 안될까? 뒤통수를 때려야 되는데 저기 있으면 뒤통수를 때리기가 어려운데? 아 이건 진짜 망했다 저기 위치가 너무 안좋아 저기서 안나와 조력자가 저기 있으니까 대박인데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다시 할까? 아 별의 조각이 아까워서 못하겠어 아 안돼 별의 조각이 너무 아깝잖아 아 죽자 그냥 다시 하자 아 아 아 울고 싶다 울고 싶다 울고 싶다 별의 조각이 어디서 많이 나오려나 어디서 파밍해야 되지? 이 밑에도 많이 나오던가 이 밑에도 많이 나오던가 왜 조각이 좀 큰에 잡아야지 나왔던가 중간 버스가 죽던가 모르겠네 여기 가면은 돈이나 많이 주려나? 아 사실 스펙이 엄청 좋아도 저 자식은 못 이길 것 같은데 계속 쳐 맞으면 여기가 좀 많이 줄여나? 좀 쪼리 많이 모여서 파밍할만한 데가 딱히 어딘지를 모르겠네 아 무기가 부러진다고요? 뭐야 아이템 하나도 안 주네 돈을 모으러 온 건 아니지만 여기서 파밍하는 건 좀 손해일 것 같은데 아이고 애들은 파밍 아이템을 안 주는 건가 그냥? 너무 낮은 데라서 안 주나? 그런가 보다 딴 데 가야 되겠다 너무 낮은 데서 사냥하면 아이템 자체를 안 주나 본데 너무 낮은 데서 사냥하면 아이템 자체를 안 주나 본데 오늘 안에 깰 거란 생각은 아니지만 오늘 안에 깰 거란 생각은 아니지만 딜레이가 엄청 걸리네 딜레이가 엄청 걸리네 음 여기서 잡아볼까? 근데 하루 쉬고 오면은 제자리일 것 같아서 걱정이란 말이죠 근데 하루 쉬고 오면은 그게 제일 걱정이야 하루 쉬고 오면은 감을 잃어버려서 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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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인 받으러 와야지 한꺼번에 사인 받으러 오면 안 해줄 거야 돈은 별로 안 아까운데 네 무기를 딴 거 들어야겠다 얘네들한테는 이 무기를 써봐야되겠고 아 얘네들 통하려 얘네들 부식이 안 통하잖아 이렇게 네 이걸 써봐야되 아우 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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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샵 먹어야 되는데 아 왜 큐브가 지금 살 말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하나 여긴 안 들어오니? 저 위에는 녀석부터 처리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세 명이서 몰리면 극혐이야 뭐야 왜 쟤한테 안가 제발 내놔 제발 내놔 이런 씨끄지같아 아무튼 니가 줄래? 아이템이 진짜 드럽게 안 나오네 왜 아이템을 얻으려고 하면 안 나오는거지? 한번 얻고 나면 혹시 아이템이 안 나오나? 역시 뭐 그런거니? 아닌데 나오는데 아 이런거 말고 아씨 온김에 이 녀석이나 잡아볼까? 아씨 온김에 이 녀석이나 잡아볼까? 이쪽끼리 온나 아 아 별의 조각 팔았던거 같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 일로와라 쟤네들 안 보인데도 싸워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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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이건 너무 아픈데 어우 나 얘 못 이기겠어 아 미치겠네 얘는 진짜 못하겠다 쟨 진짜 진짜 못잡겠어 무시하고 도망시기엔 저 친구가 가진 아이템도 좋은데 아 저 녀석도 저 녀석도 퍼츠 갖고 있을텐데 아 아 저 잡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게 찌르기가 훨씬 좋다고 돼있긴 한데 배기로 어느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찌르기끼리 안해도 되지 않을까 뭔가 찌르기보단 얘는 찌르기보단 배기 배기를 쓰고 싶은데 아까 아니 근데 저번에 지나갈 때 던지는 애들 먼저 잡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 잠깐만 이쪽 길 아닌데 어 이쪽 길 아니야 저 반대쪽이구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지 아 여기가 아니라 조교 나가 이 녀석들 다 무시하고 가보자 아 아 아 아 아 오시 오시 다 죽어라 도전해보도록 하죠 아 근데 저 녀석 공격을 못 막겠는데 괜찮으려나 공격을 못 막겠네 여기서 싸우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사이에 끼고 도망이라도 칠 수 있는데 사다리 타기엔 오 미친놈이다 진짜 아무리 봐도 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저번에 안 잡았어요 안 잡아서 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론 쟤 잡으면은 다시는 안 떼지 않나 싶은데 쟤도 쟤도 그런 종류 아닌가 야야야야야 나 아직 안 내려왔잖아 야야 싸가지도 없네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아 위에도 처리하는 거 빡센데 다시 해봐야 되나 제가 뭘 줬는지 뭘 줄지가 궁금해서 이건 해봐야 되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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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뿐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싸울 때 써야되는데 별이 좋아겠다 근데 전화가 왜 또 울리지? 왜지? 뭐지? 전화가 또 울리는데? 전화가 어디.. 전화 받는데 어디더라? 전화가 또 울려 뭐지? 뭐지? 왜 다시? 나 이거 맞춰야 돼? 맞춰야 되나? 어떡하지? 어? 뭐야? 잘못된 키가 크고 당당하지만 늦게 되면 키가 작고 견인해진다니? 그게 뭐야? 아 어떡하지? 아 몰라 몰라 이거 맞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니 혹시 뭐해? 이게 사람들이 맞춘 수수께끼니까 인간성이 난 진엔딩 보고 싶던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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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구가 속삭임 뭐가 또 바뀌었어 뭐가 또 바뀌었어 어 뭐지? 뭐지? 또 뭔가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었거든 없네 너 어떻게 때려야 될까? 어 데미지가 약해서 이거 어떻게 때려야 되지? 뭐지? 잠깐만 무기 좀 바꾸고 올게 무기를 바꾸는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아 이게 더 나으려나? 아 너무 느린데 때릴 수 있으려나? 뭐 임마 쫓아봐서 어쩔건데 아 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어떻게 잡지? 아 거리가 안 닿아 아 그렇지 아 투척이라도 쓸걸? 쓸까? 투척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쟤 갑자기 필살기 쓸까봐 무서워가지고 아 왜 저래 왜 저래 어머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아이고 이때 때려야 되는데 야금야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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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가 열렸네 어! 오 시클날 뻔했네 다 썼어 다 썼어 다 썼어 오 시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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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이..이..이..이게 뭐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잡긴 잡았으니 됐네요 이게 뭐지? 무슨..뭐지 이거? 스테미나 회복 속도 증가 아 나쁘지 않은데? 이건 말고 이것도 나쁘지 않네 회복 속도 증가 공장 친구가 준다고? 공장으로 가볼까요? 지하수료 하나 있었고 제 요실 하나 있었지? 아.. 지하수료 빡센데 아!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그 친구 여기 아니야? 아.. 그 친구는 여기 그 친구 여기 여기서 봤던 거 같은데? 오오.. 여기 두 바다니잖아 달려서 가야겠네 아..요쪽에 얘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오염도를 견디고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 오염도를 견디고 음.. 이런 친구는 다리만 때리면 되는데 오염이 문제야 오염 뭘요? 이거 레보가 아니라 그.. 그.. 저거 이렇게 막 불 불 던져야 돼요 그 무슨 불 화루같이 생긴 아니다 기름인가? 다른 건가? 그건 좀비 있는 곳이었구나 물 뺄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빼지? 저긴 어디지? 사다리 아 저쪽도 사다리 있구나 음.. 물이라는 걸 뺄 수가 있군요 제가 물 뺀 적이 있었나요? 아.. 설마 그쪽 길에 비켜봐 아..쉽지 않네 저 친구 못 잡겠던데 칙.. 우와 깜짝 놀래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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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들 저 친구 Knowledge 그 위치에 있구나 아아 와라 열аша 젊은 곳에서 싸우자 오라오라 아이씨 쟤 desarrollo zung금로 아이고 한 대만 때려 한 대만 아 나 저.. 저 새끼는 매 왔어 아아 나 미치겠네 아야 아야 아우 제가 세보 때리는 거 진짜 극협 아이고 안 써도 되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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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물이 빠지는 소리군요 아우 저 물 그거 안했어 안했어 아우 위에서 가는 법 없구나 또 돌아가기가 귀찮아 또 돌아가기가 귀찮아 아 갈 수 있는 법이 있구나 아 저번에 한 건 요쪽 요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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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내리는 거 다른 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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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의 시선이면 내가 보일텐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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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엄청 느리긴 한데 oh yaya Indeed ooof i i 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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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밑에가 제일 안전하구나 아 아 아 아 격려 오 오 오 오 잡았다 너무 쉽네 열받아 열받아 그 녀석은 뭐길래 못 잡는 거야 같은 로봇인데 열받아 못 잡는 거 열받아 열받아 이걸 못 잡아 2시 반까지 해보고 안되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일단 침대에 가서 좀 올리고 선원이니까 뭘 올려야 좋을까 스테미너는 진짜 계속 부족하네 싸워도 싸워도 부족해 스테미너는 먼저 스테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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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리고 남은 걸로 해야겠다 스테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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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미너로 동력을 올려야되나? 기술을 올려야되나? 뭐가 더 좋을까? 지금 내가 쓰는 무기는 기술이 더 나으려나? 동력 기술 동력을 올리는게 낫겠다 동력이 B거든? 그냥 아예 지금 갖고 써져있네요 가운데 무기 동력 B고 기술 D BD 그럴거면 동력을 올리는게 낫지 않을까? 아 돈 조금 모자르네 5000 5195 일단 너가 판매하던가? 아니지 피해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모르겠네 한성 한성이라 대부분 그 대검 쓰더라구요 별의 조각 파는 사람이 상인인가? 내가 몇개있지 어디있니? 3개 3개 큐브 아하 보석 파는 연금술사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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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몇개 몇개만 사지? 몇개 사지? 아 별의 조각도 3개 최대 9개 살 수 있다고? 아 시간만 나면 살 수 있는거 많이 사기도 아깝고 파밍이 되는거라 아니지 그렇게 치면 10분에 한번씩 8개씩 얻을 수 있는데 아 그래도 몬스터 잡으면 나오는데 아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나오는거 아니니까 9개를 다 사는게 맞겠지 아 왜이렇게 아깝지 아니야 9개 사 돈이야 모으면 되지 돈나무에서 계속 열리는데 뭐가 문제야 돈나무에서 계속 그만 열리는거 그래 10분마다 8개씩 주면 최소 2개씩 살 수 있는데 도대체 누가 만든거니? 우리 아빠가 만든건 아닌거 같은데 누가 만들었니? 진짜 너희 부모님 만나고싶다 부모님 데려와 도대체 널 만든 부모님은 누구니 도대체 우리 엄마 데리고와 누군지 보고싶네 설마 그건가? 피노키오 불량품인가? 도대체 도대체 Karate 비행기 아빈 타이밍 뭔데? 왜이렇게 짧아 도대체 밀드남 그만둑 이럴게 짧아 바구니 어른들 내가 밀를 발견을 못해서는가 아이고 음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어 뭐야 방금 버그 뭐야 개무서웠어 어 금버그 어 잠깐만 아 제발 어 잠깐만 아 아 진짜 너무 길게 끌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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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르는데도 이게 패닝이 안 맞는거야 어디갔든 아 아 아 아 어 나나나나나 하이모텍 중이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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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길 찾는 건 안 어려워요 이건 진짜 길이 별로 안 어려워요 약간 갈릭게 이런 것도 엄청 많은 건 아니고 길 찾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보스드 난이도가 좀 만만치 않은 편이라 약간 좀 잡고 나면 성취감을 아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 잡으려고 온 건 다섯 번째 보스거든요 여기도 오나? 안 오네 이게 지금 다섯 번째 보스인데 여기가 어렵지 뭐 앞에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진 않아요 혹시 세 키로는 하셨나? 아 데모도 안 하셨어요? 데모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데모는 지금 거보다 훨씬 어려워서 아이베 아우 야 유자 바르지는 건 좀 넘나지 아니? 아 이렇게 싸우면 안되는데 큰일났다 아 저 조력자가 금방 없어지는데 저번에 이러면 때릴 수가 없잖아 진짜 너무한다 다시 할까? 어우 주력자 별 아까워 그건 너무 아깝잖아 진짜 망했네 일단 해볼게요 어우 저 안 나와? 제발 제발 좀 나와봐 아씨 짱했다 진짜 아씨 큰일 났네 아씨 큰일 났네 아니 혼자도 가능은 한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낫잖아 물약도 소모가 걸리네 아우 한대 뭐 강공격이 안써지는데 아 나 죽겠어 다시 할까? 아 나 포기하고 싶어지네 패턴이 이렇게 가버리면 1페이지 때 갈 수가 없거든 아 다시 하자 아 안되겠다 다시 합시다 나 때려줘 죽여줘 죽여주세요 다시 할까 차 죽어놓고 차 죽어놓고 모자 벗어놓고 막 아쉬운 척 진짜 어이가 없지 않아? 자기가 죽여놓고 모자 중간에 벗어가지고 흑흑흑 역겨워 정말 아쉬운 척하긴 몇십번 몇십번이고 죽여놓고 진짜 추천합니다 정말 재밌거든요 지금 보기만해도 재밌지않나요? 지금 보기만해도 아이씨 다와가지고 왜 자꾸 떨어지는거야 아 나 정말 능력이 흐려졌나 아 나 정말 어 아 아 그럴까요? 조력자 회복을 아 근데 나무에서 가져와야 돼가지고 하나 정도는 써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큐브 쓰는 시간이 아니 아니야 1페이지에서 쓰면 되지 2페이지에서 쓸 필요 없지 다시 파이팅 stab 2에 2 6 1 2 4 너무 좋네 오시 아, 어떡해 아 아 이스라 место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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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죽지마 안돼 죽지마 아 안돼 죽어 내가 이거 하면 내 할 수 있어 아구 아우 오우쒸 아 아 죽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막고 있을 때도 치면 안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50%에 깎여서 저게 다 써가지고 아우 나 진짜 저거 한 대 때리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진짜 때리면 안돼 아우 타이밍 나름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우 미치겠네 제발 했다 아우 진짜 됐다 어 무서웠다 와우 미치겠네 와우 미치겠네 와우 미치겠네 와우 미쳤다 진짜 어떡하지 어떻게 아무리 맞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 빨간 공 그냥 피하는 게 맞다 언제 날아올지 맞춘 당해보다 그냥 피하는 게 맞겠다 도망이라도 멀리 가든지 해야 되겠다 진짜 그냥 피해야 되겠어 아이씨 제발 그만 떨어져라 지겹다 정말 최대한 시도해 볼게요 배고파 안 떨어지고 있어 최대한 해 볼게요 최대한 해 볼게요 같은 데 안 돼 나는 지금 자신이 없어져 점점 미치겠네 자신이 없어져 불만해 우선 자신이 없어져 점점 단어로 말히 워 서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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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제발 이번에 깨자. 조족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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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조족자야. 조족자야. 아이고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너무 안좋았어 자리가 너무 안좋아 자리가 너무 안좋아 자리가 안좋아 큰일 나 바로 바로 아우 씨 평가로 간남돼 아이씨 아까보다 더 짜증나진 메이드가 아이고 이게 걸렸네 아이고 아이고 K.O.S. 아 제발 푸셔놓은 거 없게 했어 이 비벼트 새끼야 진짜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도를 못하는 건 평소에도 맞다일을 많이 해서 회피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답답한 건 알겠는데 습관이 안 돼 있는 걸 어떡해 회피라는 걸 잘 안 하는데 내가 어떡하냐고 어허 훈수 그만 그만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만 알려주시는 것까진 괜찮은데 훈수는 좀 달라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앞에서 막아주면은 아이고 졸업자한테도 혜린이 멈춰지나? 아니겠지? 대신 맞고 이런 건 되겠지 제발 그만 떼고 제발 그만 떼고 쏘다 쏘다 아 됐다 아 이거는 들어갔다 여기로 벗겨나갔어 아이씨벌 맞았네 빨리 죽이고 싶어요 빨리 죽이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제발 לי 으A heck ыш Alternatively 무더 knunt 저까보다 피가 너무 aucun일이긴 한데 내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Chr 정 ļ inc forgiveness ㄴ 흐 hmm ㄴ socio 렸모 쥐 ㄱ ㄴ ㄱ ㄴ 아브라우스 아 이게 걸려? 아 좀 더 뒤에 온네 사골이? 아 진짜? 아 이게 무슨?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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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피 피 차는거 보지야 버지같이 느리네 어.. 어떻게 때려는 쪽에.. 아.. 아 어우 죽겠는데? 힘들다 힘들다 언제 깼니 아 이번 조력장은 너무 잘못 싸웠어 어렵뿐 어때요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혹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너무 재밌다 와 재밌다 아 이 페이즈가 진짜 어렵네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갈리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나는 멘탈이 갈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몇 시간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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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probabl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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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기지? 진짜 최고가 거의 약간 이름 근처까지 갔을 때가 최고여가지고 답이 없네 아까처럼 딜렉심 좀만 줄여봐야겠다 아 쉽지 않네 아 남들은 조국 짰으면 그래도 한 두세 시간 안에는 죽이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힘드니? 아 초록자 저리가 맞으면 안 돼 아 안 registering 어? 또 구석이야? 제발 구석 좀 그만 와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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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 아파 아우씨... 무섭이면 안 되는데... 아우... 됐다... 아우... 아우... 나 참... 어어? 같이 맞으면 안 돼?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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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리 조각자 없는 사람 취급한... 어어? 어어? 어... 나 잠깐만... 칼 갈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어? 어어? 아아... 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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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애칫 объясieties . 아멘 어머 오 그러고 아우 아우 분명히 눌렀는데 뒤로 그르긴 안되는구나 너무 열받은거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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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늦게 썼어 너무 늦게 썼어 아 너무 늦게 썼어 아 너무 늦게 썼어 큐어 쐬는 속도 너무 느려 아 진짜 너무 느려 어떡하지 아니야 무기 바꾸는거 별 소용이 없다 아 아 좀 빠르게 때릴까 그냥 아 씨 좀 몇 대 더 때리는게 나을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 씨 아닌데 한방이 더 나을 아 모르겠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이 무기가 나쁜건 아닌데 얼마 없네 4개나 3개나 맞나 못 봤네 탈 가는 것도 문제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덤뀌 dizer 아 네 아 어? 나였니? 아 나... 아 이게 끊기네 아 진짜... 아 타이밍 거즈같애 날라가는거부터 시작해야지 진짜 아 아 아 아 욕심부렸다 욕심부렸다 아 욕심부렸다 아 욕심부렸다 우리 조력자 피이 덜 깎을 수 있었는데 욕심부렸다 아 욕심부렸다 아 굿 이 정도면 야무해 소파 굿 아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아 제발 팔 좀 갈고 싸우자 이 버즈같은구마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던지지마 아 아 아 이게 안 들어가 아니 이걸 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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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공격은 맞게 해주지 아 저렇게 공격해서 앞에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공격을 아 이거 내구도 좋은걸 써야돼 내가 아무리 진짜 이거 내 아무리 봐도 내구도 좋은걸 써야돼 아 아 막는건 그렇다치고 내구도 좋은게 더 좋을거 같애 스트레스 받아서 안되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안되겠다 음 아니 전기도 애매한게요 전기 자체도 여러 번 공격을 해야 뭐 전기가 들어가지 여러 번 공격이 안되는데 전기가 들어갈리가 아 이게 안돼요 아 아 그냥 이게 낫겠네 아 막는건 내 재량이라서 아 이거 아이고 저거 쓸게요 나도 그 대검 있었으면 좀 잘라 쓰려나 모르겠네 제가 알기로는 음 6,7시간만에 깨신 그분은 그 찌르는 칼 이름 뭐지? 뭐냐 칼 나 이름 까먹었어 네이피어? 그걸로 깨셨거든요 이걸로도 깰 만하다는게 이걸로 깰 만하다는게 3개 남는데 이걸로 깨보자 이걸로 깨보자 화이팅 한조라 그럼 아 이게 ifer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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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고 아우 이건 바로 쓸 것 같더라니 다 걸리네 다 걸리네 아우 그만써 이런 거지같아 뭐 what 아 뭐야 이건 좀 왜 이렇게 빨라졌어 왜 이렇게 빨라졌어 갑자기 타이밍이 개빨라졌네 피가 얼만큼 줄었어요? 그걸 못봐가지고 아 이거 이거 강화를 좀 더 하고 올까? 이건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공성이 빨라가지고 단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 이걸로 희망을 볼 수 있나 사람들이 대검을 쓰는 이유는 알 것 같아 대검이 내구도가 좀 좋은 편이었거든 아 돈을 가져와야지 내구도가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칼을 갈 일이 없어 근데 와 그 중간중간 칼 가는 거 진짜 곤욕이다 진짜 극혐이야 그니까 돈부터 가지고 갈게요 4,500원 와 그래도 스테미너 많이 올려놓긴 다행이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 그게 더 어이가 없어 난 나름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모자르다니 호텔로 가야 돼 파밍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여기서 더 올리려 거의 뭐 그냥 이거 최대가 몇이에요? 최대가 정해져 있나 근데? 계속 돈 보면 아 그게 필요한구나 돈으로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참 아이템 있어야 되지 아니 근데 초승달인가 모시기는 두 개밖에 안 팔고 파밍으로 얻어야 되는 것도 몬스터 죽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디서 주워와야 되는 거라 그거 있는 거 같은데 개수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요 내가 얘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초승달은 그 어디 버려져 있는 걸 주워가지고 바닥에 있는 아이템이 그게 나오는 경우라서 아마 랩제 같은 건 있을 것 같아요 무기는 랩제 있을 것 같고 능력치는 무한으로 올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밍이야 계속하면 되지 마 내가 너를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 이걸로 만렙 왕까지 잡을 수 있을까 원툴 무기 개 좋아하는데 원툴 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8정도 올리자고 아 10강까지 있어 약간 사무라이 더 좋은 검도 있는데 내가 이것만 쓰는 거 아닌가 하긴 나중에 더 좋은 막대가 있으면 쓰면 되겠지 손잡이가 더 좋은 거 나오면 합쳐서 쓰면 되잖아 아까워하지 말자 간달 월석이 필요해 이제는 손잡이는 됐고 체감이 다른지 한번 보자 제발 제발 체감이 달라주세요 제발 할 만큼 했어 진짜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깨대 됐잖아 큐브는 그냥 없는 셈 치자 저거 피 오르는 것도 영 시원치 않고요 사도 아깝고 쓰나 마나 같아 나에겐 단 두 번의 기회만 남은 것인가 단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하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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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이고 아 아..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졸업자 죽었다 아.. 망했는데.. 천천히 너무 없다 아이고.. 간보지마 제발 때릴 수 있을 때 때려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큰일 났다 우린 금방 죽겠다 시작부터 잘못됐어 아.. 졸업자 있을 때 나는 때렸어야 돼 진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아닙니다 나쁜말 하면 안되지 나쁜말 하면 안되지 아.. 진짜 이걸 아 왜 불 불 아.. 진짜 라스트인데 라스트인데 어떻게 이 편에서 중간을 못가냐 칼을 부러뜨리는 걸 먼저 목표로 싸워야겠다 제발 때리지마 공격할 틈이 있어도 때리지마 칼부터 부셔 그래야 네가 맞설 수 있다 그래야 데미지가 덜 들어오지 아.. 진짜 깨신 분들이 존경스럽네 진짜 존경스럽다 진짜 존경스럽다 어떻게 깨신거야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앞에 있을텐데 이것보다 더한게 앞에 있을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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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대 맞으면 죽을래? 와 이거 터지는 데다 아 망했다 따라오세요 따라와도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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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만 맞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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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공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 상태가 더 무서워 아 아 내가 이렇게 언제 풀러지곤 아 망했다 아 퍼펙트 카드 못하겠어 와 진짜 못하겠어 와 진짜 못하겠어 와 진짜 못하겠어 아 야 이거 시작할 때 타임 오택 시간표 적어놓고 했어야 했나 다 올리고 왔을걸요 아마도 아닌가 하나 남았나 하나 있네 아 올려봤자에요 지금 뭘 올리겠어 지금 능력치를 올려봤자에요 무기 그나마 올린게 지금 무기 뭘 올려야 아 없다 혼자 해야된다 없다 없지 2패가 훨씬 어려워요 답을 모르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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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오시는 또 아이고 친구 Ö 씨는 또 능력치가 하락해 보레 그 2패 능력치는 올랐는데 1패 능력치가 줄여버렸네 어, 저 쥐야. 상하는게 기억을 봤다 뭐야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왜 안돌아가 아 아 나 진짜 아 끝났구나 피곤한가 보다 이제 피도 안보여 진짜 피도 안보여 와 스태미나 끝났다 끝났다 멀리 있으면 저걸 쓰더라고 멀리 있으면 저걸 쓰더라고 근데 아 뭔가 깰 것 같은데 했는데 남들이 보면 전혀 깰 것 같지 않아 근데 하고 있는 나는 할만한데 깰 것 같은데 왜 안되지 그런 느낌 뭔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느낌이 드니까 하고 있는거에요 진짜 진짜 제가 다크 소울에선 이런 느낌 못 받았거든요 약간 세키로 보스할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 내 개인적인 아니 없지 개인적인 마음가짐으로는 세키로 보스할 때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한 대만 때리자 두 대 안되겠다 찌르는 분은 두 대 되겠다 다 될 줄 알았네 아 될 줄 알았네 아 될 줄 알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막았는데 왜 아 아 난 얘가 제일 싫어 필살기 보다 이거 더 싫어 아 아 아 때리자 좀 아 나 진짜 타이밍에 맞춰놓는다 했는데 아 때리지 재미지 3개는 있어야 하는데 큰일 났네 하나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안 돼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진짜 혼자서도 2패 갔는데 조력자의 역할이 이렇게 큽니다 아니 이게 왜 맞는 거야 이해를 못하네 아 미쳐졌다 조력자 플레이에 익숙해져 버린 나 엘페이스도 못 깨네 아 너무 깨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너무너무 깨고 싶은데 또따 너무너무 깨고 싶은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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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한 번이나야 아 다시 하자 다시 다시 골반 이상 삐깍기 다시 한게 맞어 송션 쓰면 안 되죠 다시 다시 버려져 버려져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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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섭어 셋이야? 망중 해야되는데 언제 하지? 망중 해야되는데 망중 해야되는데 망중 해야되는데 그럴까요 막판하고 아 내일은 또 하루종일 못깰수도 있어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지금 마음이 꺾이기 일보 직전이야 나 어떡하지? 얘들아 나 마음이 꺾이려고 해 나에게 기운을 좀 어떻게 줘봐 나 지금 마음이 꺾이려고 해 어떡하니 간속도 느려졌다 간속도 느려졌다 간속도 느려졌다 간속도 느려졌어 간속이 느려졌어 발 막돈고 이제 못 막겠어 간속도 현대 다음 기회를 노랠까? 지금 마음이 꺾이려고 해 진짜 이곳은 사실 별로 안 어려운데 멀리만 가면 수냐 너무 많이 보여 진짜 진짜 때릴 수가 없을 정도로 멀리매리니까 진짜 못하겠다 진짜 난 이제 1페이지도 어렵다 아까까지만 해도 숨겨서 잘 했는데 진짜 못하겠다 난 이제 1페이지도 어렵다 아이고 아이고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한 번만 눈 딱 감고 맞아주면 안 돼? 진짜 치사하다 정말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주력자 없이 깨려면 나도 데미지가 큰 걸 가지는 게 맞긴 한데 한 번만 더 하자 초반에 너무 많이 맞았어 다시 안녕 이건 진짜 찝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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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를 못 가게 공격을 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람을 위로 보낼 수 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여기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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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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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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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 번 눌렀는데. 왜 두 번을 이렇게 눌렀나.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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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냥 하나를 채우는게 맞는거같아 잠깐 멀어져서 잠깐 멀어져서 멀어져서 네.. 저거.. 넉넉히.. 그치겠네.. 저거.. 이 페이지가 이래서 어떻게 하냐고.. 이 페이지 이래서 어떻게 하냐고..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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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혼자 하는 건 대검이 난 것 같아 아까 그 조력자 있을 때나 몇 번씩 공격하는 얘가 났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것 같아 아이고 두 번 아니잖아 아이고 망했다 한 번 차긴 차겠다 한 번 차긴 차겠다 아 이게 안차? 오우 다행이다 어우씨 와 사로룸타인데 큰일 났네 다행이다 어우씨 저 걸림 다 먹는데? 끝났습니다 여러분 찜방은 끝났어요 소울룰 소울룰을 제대로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야 극한의 무기로 싸우시는 분들 다크소울 몽둥이 들고 싸우실 분들이라니까 그러면서 아 이거 좀 쉽네 이 게임 너무 쉬운데 더 어려운 거 안 나오나?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빼고 좀 자주 사용하는 곳에다가 전기 를 먼저 넣을까? 전기 먼저 넣고 아 근데 산성이 더 빨리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수리두구 이거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다 산성을 넣자 아 근데 이거 누를 시간은 되려나 모르겠네 수류탄 이게 더 센가? 근데 이거는 타겟팅인가요? 이건 다 타겟팅이 되잖아요 이것도 타겟팅인가? 여기서 타겟팅이 안 되는 건 없겠지? 음 아 그렇구나 그쵸 이게 좀 더 센가요? 이게 센가요? 약간 누적으로 세지는 거고 이건 한 번에 충돌 지점 주변 이거 단체로 쓰는 거구나 아 이거 한번 써보자 이거 어 나 이거 뺄래 이거 싸우자 갑자기 누를까봐 야 잠깐만 이거 빼자 잘 풀리고 있는데 갑자기 써서 죽으면 어이가 없잖아 이렇게 넣어놓자 1패 써보는 게 좋다 했죠 1패 전기를 쓰자 약간 조력자 조력자 안 쓰고 일단 해볼게요 어차피 전기 추척하는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있어요 있어 수리도구를 뺄까? 아 수리도구 수리도구를 그냥 수리도구에다가 수리도구에다가 이걸 넣고 이걸 넣고 여기에 혹시 모르니까 이걸 넣고 저 너무 떨려요 역시 처음하는 건 너무 이렇게 떨린 게 맞을까요? 아 첫 시도라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떨려요 아 무섭네 무서워 간다 아 뭐야 덩치가 왜 이렇게 커 엄청 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솔직히 머리!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타이밍 끝났네. 어우 됐다. 아이고! 가까이 와. 우와! 눌렀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usa이 아이고! 오오오 와이프 조졌네요 조졌써 아! 아 이게 끝나버리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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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갈아야돼 안돼 칼 갈아야돼 안돼 칼 갈아야돼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참 문구다 오우, 예예예예 아 아 아 아 아 오 죽을 When 와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심장이 너무 떨려요. 너무 아깝다. 아 이지스 쓸려야 했는데 타이밍을 모르겠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금. 어 안녕. 어. 방금 먹었어. 어 언니 저녁 먹었어? 나 그 짱을이랑 밥 비벼 먹었어. 진짜. 족발 먹고 싶은데. 난 먹었어. 나 하고 했는데. 초반에 1페이지때 물약을 너무 많이 썼어. 아. 어 심장. 아 그러게 말이야. 아 그러네. 컷신이 없었네. 아. 아 이거. 전기 말고. 아 내가 이거를. 안 좋은게 너무 많이 겹쳤어. 무기 내구도도 별로 없고. 이거 산성으로 교체도 못하고. 산성으로 교체도 못하고. 아. 어디서 뜯고 냈냐고요. 저 파밍하면서 그냥 쫄몹한테. 쫄몹한테. 쫄몹한테 붙어가지고. 이거 엄청 연습했다니까. 쫄몹한테 붙어서 연습했어. 술탄 다 썼으니까. 이걸로 옮기자. 있는거 없는거 다 써야지. 됐지? 화염. 화염도 있었나? 아 화염 있다. 맞다 있다 있다. 이거 이거. 이거 말하는거죠? 아 근데 이. 이거까지는 내가. 쓸 수 있는데. A 눌러서 이거를 내가 잘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하. 그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여태까지 얘기해 주셨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되는거야. 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있으면 깰 것 같다 야. 가자. 야 너 있으면 깰 것 같으니까. 잘해보자. 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번지는건 2페이지 다 쓴다. 그냥. 1페이지. 1페이지때. 조력자 없어도. 이따 해본다. 아이고. 몰랐는데. 아 의자. 의자가 방해하는거.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아 나였어? 아이씨 뭐야. 아니 이게. 아니 슬쩍 그거 쓸 때 됐는데. 왜 안쓰지? 아니 패턴 바뀌고. 개소름 돋네. 아이씨. 포션 안쓰도 되는거 써봤잖아. 원래 없애야. 네. 아이씨. 아이씨. 열리지. 열어여. 어흔. 어이씨. 여긴. 이 영어로 다. 아이씨. 이리로 가야 돼 이거 그냥 쓰자 아 벽중에서 쓰러지면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아 나였어? 아야라 벽 안 돼 벽 안 돼 벽 안 돼 벽 안 돼 벽 안 돼 벽 안 돼 벽 안 돼 벽 안 돼 벽 안 돼 벽 안 돼 벽 안 돼 벽 안 돼 나와 나와 파이팅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이번엔 여기서 실수 너무 많이 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망했어 아니 분명히 한바퀴 돌아야 할 타이밍인데 이게 바뀌어서 나왔네 혼자 하는게 더 나을지도 몰라 왜 안되냐고 아 그만 나와 아 다시 할게요 아 다시 하지 너무 많이 맞았어 퍼펙트 가드에 집중하는게 손해라는 말이 많다고? 아니 나도 근데 이 게임이 좀 이해가 안되는게 퍼펙트 가드가 메인인 게임이 아닌게 난 이해가 안가 차라리 만들거면 다크 소울처럼 그냥 패링이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진짜 세키로처럼 이거는 패링이 없으면 깰 수 없다에 그 한가지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퍼펙트 가드라는걸 만들어 놓고 피로 이게 퍼펙트 가드가 손해나는 느낌을 주는게 좀 말이 안되긴 해 솔직히 그 부분은 좀 말이 안되 퍼펙트 가드라는게 애초에 여기에 그 약간 아이디티티 같은 느낌으로 넣어놓은거잖아 다른 패링이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근데 그럴거면은 그거를 그냥 사용해서 게임에 만드는게 주 메인이지 않나 근데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퍼펙트 가드만 쓰면은 또 게임이 너무 쉬워질까봐 걱정돼서 그랬던건지 아니면 이것저것 잡다한거 다 섞어서 파회하길 바랬던건지 모르겠지만 아 그쵸 어쨌든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도 게임을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그냥 너무 쉽게 깨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나봐 그런 느낌이야 딱 그 느낌이야 그냥 솔직히 그래픽상으로 그래픽도 괜찮아보이고 이 게임 느낌이 아유씨 뭐야 느낌이 좋다 싶어서 하고싶은 뉴비라면 절대 이 게임에 손대지 않기를 아크솔이나 엘들링 먼저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게 훨씬 낫지 일로 나와 보이지 말고 이렇게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에 이 게임은 많이 짧아 이게 난 좀 딱 붙어야지 다음바퀴 돌아야지 아 그래 이 패턴이야 원래 이게 맞다고 근데 아까는 왜 안 나온거야 원래는 이거라고 아이고 잘못 입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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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 꼭 이 타이밍에 사라지는거야 거짓았네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때리지를 못하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안되겠다 아 이번에도 망한 것 같다 이번에도 망한 것 같다 이번에도 망한 것 같다 왜 이렇게 못 막지 이번에도 망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돼 넘어가도 아 아 아 근데 아이템이 아까워서 이건 돈주고 사면 되지만 아이템이 좀 아까운데 아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돌 때리네 진짜 나중에 채우면서 해야지 못해 미탄이야 뭐 아 돈 주고 사면되지 아 나 분명히 막는데 왜 왜 안 막아지는 거야 오 씨 아 씨 버리 아 제발 위로 돌아줘 위로 위로 돌아달라고 아 오늘은 페링이 별로인데 왜 이러나 아 묘하다 이거 오 잠깐만 잠깐만요 야 지금 잠깐만 됐다 아이고 아이고 집중해 집중해 아 아 아니 이런 미친 아니 미친 타이밍을 내가 와 나 미치겠네 이거 아이템 아까워서 어떡한다 아 이걸 피하기도 하네 명적으로는 안 되겠다 자 지금부터야 어우 지금부터라고 하기엔 피가 너무 없는데 와 씨 잠깐만 아 아 이건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잘못했어 잘못된 싸움이었다 아 포기할까 하다가 아이템 아까워서 잠깐만 산성이 있으려나 하나 남았네 전기는 많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아니 아니야 처음처럼 싸우면 돼 처음처럼 싸우면 되는데 제가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 다시 다시 할 수 있어 그런가 1패때 투척을 쓸까요 흠흠 지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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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지겹자에 지금 세 번째 도저 세 번째 도저에 대해 지겨울까 어 도저히 그냥 오우씨 어어 아 눌렀는데 아이 미친 눌러도 왜 안되는 곳이요 아 그만 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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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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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돌아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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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럴거면 나도 저런 능력을 좀 주던가 저런 회피 능력을 좀 주던가 저런 능력은 없고